이렇게 벌교 고맙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와 저기도 많이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벌교 축제는 처음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 좋고 참 너무너무 좋네요. 한 분도 자리를 안 비우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오늘이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추억에 남고 정말 행복한 날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앵콜인가요? 와 네 알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 될 노래예요. 박수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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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히 할게요. 박수 한 번 박수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왼쪽이 정답이 사라진 생일이 역사 없는 나의 성생이 심한 정적을 맞춰 사라진 생일이 정답이 사라진 생일이 서운해를 말하는 아리를 알아보게 나의 성생이 영광 정답! 여러분이 전혀 미션 멋있죠? 여러분이 전혀 미션 멋있죠? 전혀 미션 고생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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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 산내위 청하 고맙습니다 이청하였습니다 양용모씨와 이청하씨의 무대였습니다 다시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